무려 6가지의 유기농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.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 팩토리 가시면 카레 팩토리 가시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. 게다가 이제 국내산 이러한 재료들과 함께 좋은 재료들 같이 해 가지고요. 이게 그냥 대충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잘 판매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또 숙성 과정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48시간의 좋은 숙성을 거쳐가지고 정말 딱 먹었을 때 입에 착착 감치는 그 감칠맛도 좋은데요. 특허받은 재료공법을 통해서 건더기가 없어요. 맞습니다. 이게 무근하게 끓여가지고 건더기까지 다 녹여내. 액상수프로 만나보시는 거예요. 마치 정말 그 농축액처럼 귀한 농축액 있잖아요. 걸쭉한 느낌이거든요. 이게 그만큼 좀 진하다는 건데. 자 여러분 다 해드렸어요. 귀한 재료 가지고 다 해드렸으니까 집에서는 이제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되겠고 중탕을 해서 3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요. 이 안에 좀 뜯어가지고 제가 좀 안쪽 내용물을 좀 보여드리면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서 앞쪽에 돼 있는 밥에다가 좀 올려볼게요. 네. 자 뭐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셔도 좋겠고 좋은 또 카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밥만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혼자 있을 때 엄마 뭐 먹어? 우리 아이들 뭐 먹어야 되지? 네. 그럴 때 여러분 이거 3분이면 되니까. 그렇죠.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드셔도 되니까. 이거 한번 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또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되게 간편하잖아요. 거기에다가 정말 왜 일본식 카레라 그래가지고 달콤하면서도 다양한 기호에 맞춰서 토핑 추가하고 면도 되고 밥도 되고 다양하게. 그러니까요.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이거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이야 약간은 이거 걸쭉하잖아요. 네. 보통 카레하고는 나랑 걸쭉하고 진한 맛이 나면서. 이야 이거 정말 감칠맛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. 저는 얘를 갈 때 우동으로다가 한번 먹어볼게요. 우동으로. 저희가 오늘 우동을 또. 우동사를 또 드리니까. 우동사를 또 드리니까. 우동을. 우동사를 드리잖아요. 우동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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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제 저희가 일본 다녀오신 분을 아실 때고 일본식 카레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꼭 밥으로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이 요거 카레만 딱 하나 갖다 놓으시면이요. 아니 진짜 기가 막히네요. 그러니까. 아 일본식 카레잖아요. 응. 안 되는 게 없어요. 밥에다 올려 드셔도 좋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. 이야 돈까스. 자 돈까스 집에서 만들어 드시잖아요 돈까스.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카레돈까스 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. 카레돈까스 나가서 먹으려면 이거 돈 만원이에요. 그러니까. 벌써 이거. 디주얼이 확 끝내주네요. 따로 소스 필요 없이. 딱 카레만 얹어가지고. 근데 그냥 카레가 아니라 30여 가지 새싹과 채소를 넣고. 아니. 여섯 가지 유기농 채소까지. 이 안에 지금 유기농 새싹이 들어있다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. 카레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까지. 이쪽으로 오겠습니다. 자 오늘 구성장과 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드릴게요. 아 맛있다. 자 무려 20배 가져가시는 거고 일본식 카레니까 우동하고 먹어도 좋겠어요. 우동면 한 봉씩 해가지고 지금 5개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요거까지도 사은품으로 다 챙겨드리는데. 네. 가격이. 3만 6천 8백 10원. 여러분 카레 팩토리 가서 드시면 가격이 얼마입니까. 여기에 또 사은품으로 우동면 한 봉 드리는데 5개 들어있거든요. 이것까지 놓치지 마시고 주문전화 앱으로 받겠습니다.